와우 아 너무 놀래요? 관중속 소리 틀려놓은 거 아니죠? 포즈 예쁘게 찍어주세요 우리 시연씨가 포즈 장인이에요 미안합니다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다음 우리 막내 포즈 귀엽게 하니 항상 하는 포즈 있잖아요 신경이쳐 포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막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서 지인 스타트 가능한가요? 네 손 왜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? 어 제가 수정증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포즈 시크 시크 저 보지 마시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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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